자 요번에 진행해볼 게임은 CCTV를 보면서 뭔가 이상을 찾는 어 그런 게임이라 합니다. 근데 저번에 썼던 그 무슨 틀린 그림 찾기 그런건 아니구요. 좀 다른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헤드폰을 주차한다 하고 클릭 어 놀다 설정 유튜버. 유튜버 뭐야 이거 뉴스레터 및 유튜버는 뭐죠? 어 아 이런거 이제 받아보라고 유튜버 보도자료? 경고 스포일러? 보면 안되겠죠? 뭐야 이게 다 학점. 이건 뭐 랭크인거 같구요. 어쨌든 놀다 하면 될거 같은데 근데 현재 언어 영어예요. 현재 언어 영어 아 지금 채팅창이 가려졌구나. 잠깐만요. 현재 언어 태극기인데 영어 뭐 한글 패치를 따로 깐건 아니고 공식 한글이거든요. 근데 어 이게 이제 미국 국기입니다. 미국 국기 멋있죠? 자 놀다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이었네 베리는 아직 실종된 상태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한단계 더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 명의 죽음을 은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 번은 어떻습니까? 음 뭔가 살인자인데 한 명 죽일땐 쉬웠는데 아니 어려웠는데 그 뒤는 쉽다 막 그런 느낌인가? 당신이 촉진하는 사람 알고 있습니까? 뭐라는 걸까요? 뭐라는 걸까요? 어 FBI 문서 막 있어요? 1917년? 막 저런때 일어났던 사건인거 같아요. 사건 번호 어쩌저쩌고 테이프용도 보고 1996년 3월 21일 1급 비밀이고 개체 능력 테스트 엔터티 현재 상태 해결 뭐지? BNL 콜센터 케이스는 BNL 콜센터에서 발생한 사건에 초점 맞춥니다. 개체가 사건 발생 3일 전에 감지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에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ERD 테스크포스는 보안 카메라와 컴퓨터에 대한 도청 및 사회공학적 접근을 즉시 설정했습니다. 보내는 걸까요? 애슐리 존슨 애슐리 존슨은 콜센터에서 일하고 관리 서비스를 위해서 추가 시간을 투자하는 미혼모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독립체는 특히 업무 시간 이후에 그녀를 표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테이프는 E139에 대한 향후 연구의 기초로써 존슨이 법인 및 서비스와 가졌던 전례 없는 상호작용에 중점을 둡니다. 으잉 이게 뭐라는 걸까요? 깨진 거야? 아니면 뭐 번역 잘못한 거야? 근데 이건 뭐 번역기를 쓴 게 아니고 공식 번역인데 왜 저래? 그냥 뭐 깨져있는 표현인가? 어 자 이렇게 콜센터의 상황을 cctv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카메라 2번이 여기고 콜룸 2 그리고 카메라 6번 복도 그리고 카메라 15번 휴게실 저 사람 뭐 커피물 기다리는 건가? 뭔가 옷이 좀 이상한데? 일시중지 특이한 활동은 없습니다. 도청장치 카메라, 컴퓨터 스파이웨어가 작동주의입니다. 취재는 근무 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어 뭐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대상자는 야간작업 E를 눌러서 보기 위해 컴퓨터로 갔다. E를 누르면 컴퓨터로 가나봐요? E 아 안되는데? 어? E가 아니고 아 아 컴퓨터로 가서 WSD로 조정하는 건데 컴퓨터로 가서 그 E를 누르라 그런 말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조정할 수 있는데 움직임이 좀 많이 이상해요. 어 굉장히 어려워요. 스파이웨어는 작업 ESC로 이동하기 전에 보고 있는 주제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ESC를 눌러서 이 전으로 나올 수 있다. 오 뭐야 오 오 이거 보면 되나요? 어 근데 전체가 이게 안되네 늘리기도 안되네 이 윈도우 몇인가요 이거? 윈도우 몇이야 이거 전체에도 안되고 늘려지지도 않아요. 그냥 읽어야 돼 이거 안녕 애슐리 경비 휴게실 창고 쓰레기를 확실히 치워주실 수 있나요? 다른 생각이 안나서 오늘 밤 빨리 끝내야지. 감사해요 제임스 어 내려와주지도 않네? 여기다 쓸 수 없고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이 경비실 휴게실 창고에 쓰레기를 치워달라 인거 같아요. 볼 수는 없네요. 끌 수도 없고 에이 뭐야 환세 치우정 같은거 깔아서 해보려 그랬는데 아쉽다. 어차피 이렇게 가서 창고랑 막 그런것들 다 쓰레기 치워라 그거지 나가는 문이 아닌가 보네 이거 움직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 WASD인데 시점이 이상해서 그런가 무슨 갈피를 못잡겠어요 약간 취한 상태 자 어 나가야겠지 일단? 일단 나가서 돌아다녀 보죠 어 여기가 복도 근데 아 이거 이상해 이상해 이거 대체 문제가 뭐지? 왜 이렇게 다니는거지? 그니까 아 아 왠지 알겠다 WASD에서 오른쪽 왼쪽은 요렇게 도는거고 W는 위이고 어 요런식으로 앞뒤 턴 어 그렇게 돼있어가지고 게임 이상합니다 이거 이상해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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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으 대충 느낌 알겠으 자 그래서 가가지고 뭐 창고 치우고 막 그러고 오면 되겠죠? 카메라 7번 여기로 가면 되겠지? 아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긴 또 어 상호작용 되는 데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여긴 경비실이니까 안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창고 그런 데 가렸으니까 어 좀 넓다 카메라 8번이고 여기가 어 여기가 창고 같아요 여기서 뭐 쓰레기 청소를 해라 라고 했는데 어 어 자 아까처럼 이가 뜬다든가 뭐 쓰레기가 있는 데가 있을텐데 뭐 뭐지? 어 방금 뭐 떴어 어 어 어떻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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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스 창고 쓰레기 챙기고 아까 어디어디랬죠? 창고랑 뭐 사무실이랑 뭐 3개였는데 그래 애초에 이건 어따갔다 버리는 걸까? 이쪽은 안가지네요? 그냥 대충 아무데나 투척하면 안되나요? 뭐 창문을 열고 던지 어 뭐야 아 나왔구나 어 엘베 타고 자동으로 쓰레기장으로 나온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어딘가에 쓰레기를 놓는 곳에다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어 어따 놔야 되지? 자 아니 쓰레기 어따 버리는 거죠? 어 아 아직 아직 못 버렸는데? 잠깐만 잠깐만 어 혹시 그 세 개를 다 갖고 와야 세 개를 다 들어야 여기다 투척이 될 수도 있어요 어 방금 떴다 오케이 어디야 요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요쯤에서 아 게임이 뭐 이래 요쯤에서 떠는데 아 요 근처인데 어때 어어어 살짝 뒤로 살짝 앞으로 어 되게 안 맞는다 여기다 어 진짜로 집어 던지는데 이러도 되는 거야? 어쨌든 하나 처리 오케이 좋아요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두 개 더 두 개 더 간단하네요 이쪽 엘벨은 못 타지고 옷부터 갈아입자구요 그러게 이제 사무일은 다 끝났을 테고 여러가지 뭐 정리, 청소 그런 것밖에 안 남았는데 탈의실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여자 탈의실 가서 좀 환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실 여기도 있지 않았나 아까? 아 경비실도 포함이 돼 있었네 일단 대충 둘러보긴 했는데 어 안 찍혀서 못 주웠는데 경비실과 휴게실을 해야 되네 오케이 경비실 경비실 어 여기가 경비실이거든요? 대충 아까 둘러왔었는데 안 잡혔었는데 여기도 어딘가 커서를 잘 대면은 커서를 하기보단 움직임을 딱 맞춰야 되거든요 아 여기 있다 요렇게 오케이 앞뒤도 정확히 맞춰야 돼요 딱 이벤트 지점이 정확히 딱 한 곳에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딱 맞춰야 돼요 자 이거 또 버리고 오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무서운 게임 같은 느낌이긴 한데 갈피를 못 잡겠거든요 이게 뭐 무서운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장르를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됐다 던지고 오케이 이 게임의 장르는 무엇일까요? 움직임이 무섭다 그건 맞네 그리고 여기가 휴게실이었죠 아아 아니야 아닙니다 예 자 휴게실 아까 이상한 옷 입은 사람이 서있던 데가 휴게실인데 휴게실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앞으로 쭉 가보는 거 안 했죠? 여기 앞으로 쭉 쭉 가서 이쪽 이쪽에 어딘가에 휴게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숨겨진 카메라를 사용하여 전체 필름 범위를 달성했습니다 숨겨진 카메라가 있는데요 어? 근데 여기 화장실이 아닌가요? 자 화장실 몰카가 있나본데요? 어떻게 꺼내지 못하나요? 그러진 못하는데 어 여기 화장실 맞아요 근데 몰카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게임인가 보다 그리고 여기는 남자 화장실인가? 여기도 카메라 있다 여긴 남자 화장실 일단 여기서 뭐 해달라고는 안 했거든요 나가죠 그리고 여기 아닐까 여기? 여기 아 휴게실 오케이 여기도 쓰레기통 이거 오케이 됐다 요렇게 해주면은 되겠죠? 아 참고로 이 게임은 스팀의 평점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재택했구요 스팀 평점이 괜찮은 게임이요 요렇게 가서 이것도 나가서 버리면 되겠죠? 요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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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버리기가 제일 어려워 어 여기 피험자는 작업을 완료한 채 정문으로 나갑니다 자 열렸어요? 내가 왜 피험자야? 어 근데 열렸는데? 여기 안 가지는데 이거? 일단 정문처럼 보이진 않는데 정문으로 나가라고 했으니까 정문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긴 왜 열어놨어 그럼? 아까까진 잠겨있었거든요? 정문 자 그래서 정문이 어딜까요? 여긴 여전히 안 가지고 정문 정문이라 엘베 같은 걸 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으으으 쓰레기 장으로 가는 그 뒷 엘베 말고 앞으로 나가는 엘베가 어디 있나? 이쪽을 안 가봤죠? 아 여기인가 보다 아닌가? 이거 뭐지 이게? 어 피험자는 작업을 마시고 집으로 향합니다 독립체가 영화에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은 독립체에 의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엔터티 이미지 이게 무슨 어? 다시? 회사 휴게실? 카메라? 창고? 뭐지? 이게 뭐하는 게임이지? 골목? 밤의 시작 캐체는 전날 밤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직원도 엔터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캐체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대상은 퇴근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야간작업을 위해 컴퓨터를 확인합니다 음? 어 자 이번에도 아 좀 다르네 화장실 회의실 현관이에요 근데? 접시? 음 그리고 작업이 끝났을 때 이메일을 확인해달래요 다른 것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자 화장실 회의실 현관인데 현관은 아까 그 정문 쪽일 라나 아마? 그리고 접시 접시는 어디서 알은 걸까? 어쨌든 화장실 회의실 현관 화장실 회의실 현관 뭐징? 자 일단 화장실부터 가볼게요 자 여자 화장실을 먼저 와서 저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 저거 아니까? 이거 이거 오케이 화장실 근데 이거 한꺼번에 3개씩 들 수는 없나? 손이 2개니까 양손에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되나보다 오케이 아 들 수 있네 근데 3개까지는 왠지 안될 것 같고 화장실 회의실 현관인데 혹시 현관 어떻게 할 수 있나? 요게 쓰레기통인 것 같은데 아 3개는 안된다 상호작용이 안되네요 뜨긴 뜨는데 오케이 2개 갖다 버리고요 현관이랑 회의실 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체 무슨 실험일까요? 뭐 극비 비밀 뭐 1급 비밀이야 했으니까 이 대상을 뭔가 관찰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어째서? 자 다시 버리고 하나 둘 어 뭔가 성격이 거친 것 같긴 합니다 대상이 이게 쓰레기통 같거든요 어 요렇게 됐스 챙겼고 그리고 현관 마지막 음 이게 대체 뭐가 나오길래 평가가 좋은 걸까요? 됐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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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우 귀여운 친구가 회사에 같이 살고 있네 귀요미가 아 리시미 하하 예 드라군이 회사에 같이 살고 있네 애완 드라군이네 그럴 수 있죠 회사에 커여운 친구가 같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대로 끝나는 똥갱 같은 느낌인데 싶었는데 뭐가 있긴 있네 음 원래는 이제 만족하면 안되겠지만 이런 게임한테는 기대를 안하기 때문에 나름 만족 아 그러네 회사 사장님이네 술 드셨네 부장님일 수도 있고 자 길이에요 이렇게 하란 일을 다 하긴 했는데 뭐 접시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 오 그래요 역시 애완용이라서 우리랑 같이 이제 남아서 이 야근하는 그 사원들의 힐링을 담당하는 거죠 마음의 안정을 치유해주는 그런 효과 일단 접시는 안했는데 자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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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이 여기였죠 여기 여기 어 이건가보다 어 됐다 상호작용이 제일 힘들어 이거를 아우 아우 움직임 됐어 두 개 뭐 이런 데다 올리는 거겠죠 오케이 아 설거지 아이고 설거지를 부탁했네 약간 그냥 사무직 사원이 아니고 잡일 같은 거 자꾸 하네요 쓰레이벌이고 뭐 할 거 다 끝내고 야근하는 그런 느낌인가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있는 이것도 접시인가요 이거 이거 아 맞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접시가 하나 있는 거 아니죠 이거 오케이 가서 씻고 피험자는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로 갑니다 오케이 컴퓨터 못 참죠 자 컴퓨터로 돌아가서 메일을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는지 한번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혼자 남아가지고 이렇게 야근을 무섭게 시리 어 아유 포토샵으로 귀엽게 이렇게 장난을 쳐놨네 안녕 애슐리 회의실에서 프린터를 꼭 리필하세요 차단기 근처 보관실에 종이가 있을 거예요 오늘 밤은 그게 다야 감사해요 제임스 회의실에 가서 프린터를 이제 용지를 채워야 되나 본데 용지 또는 잉크를 채워야 되나 본데 차단기 근처 보관실 어 여기를 먼저 가야겠네요 근데 차단기 근처 보관실이 어디지 창고를 말하는 건가 어쨌든 You are my happy place 어 그래요 아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고마움의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솔직히 혼자 있으면은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근해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고맙다 이 장소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그런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여기가 창고죠 어 이건가보다 종이 어 오케오케 잉크가 아니고 종이였네 그리고 프린터는 회의실 거랬죠 어 회의실 회의실에 가면은 이제 회의감이 몰려오죠 이 게임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프린터가 요거 팩스가 아니었구나 아 다 되는 뭐 그런거겠지 보통 어 종이를 갈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잠깐만요 뭐라 하는데 안들리는데 뭐야 반품 자 불이 나갔어요 어 어 라이트 피험자는 창고에 차단기로 가서 정전을 조사한다 창고 오케이 알았어 창고 창고가 이쪽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정문을 통해 떠난다 근처에 독립체 줄기가 있습니다 독립체 줄기가 뭘까요 자 이거 뭐 위험한 상태라서 우리가 손댈 수 없나봐요 예 그래서 빨리 도망가자 약간 그런 이 회사 폭발하겠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판단했나 어쨌든 정문으로 가자니까 뭐 가보죠 이럴 땐 근데 정문이 아니고 드림문 그 아까 살짝 열린 철조망 거기로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실제 이런 상황이라면 도망을 가야 되지 않을까 오 이 녀석 이거 귀요미 어딨어 이 녀석 어디로 숨었어 아 이 녀석 부끄럼이 좀 있네 수줍어하네 아 여기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손전등으로 보니까 보이네 밤일 끝 저 글씨 잘리는 거 보소 먹잇감을 노리고 추적하는 독립체의 이상한 행동은 이일밤에 가장 잘 기록됩니다 긴밀한 조우에도 불구하고 대상은 독립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건을 침입으로 일축했습니다 흠 가장 흥미로운 가능성은 독립체가 보안 카메라에 전력을 공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독립체를 발견한 사건이 있은 후에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어? 어? 뭐라는 거야? 어? 다시 원상 복구된 것 같은데 경비실 경비실에 사람 있고 뭐지? 밤의 시작 3 퇴사는 퇴근 후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퇴근 후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퇴근 후 내가 퇴근 후가 아니고 오늘따라 글꼴이 좀 작네요 다른 때보다 글꼴 좀 못 키우나요? 안녕 애슐리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경비원에게 추가 근무 시간을 주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카메라에 문제가 있어서 영상이 없습니다 오늘 밤은 여유롭게 보관실 쓰레기 회의실 쓰레기 설거지만 하세요 감사해요 우리가 휴식을 취했다고 나머지 직원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어? 그니까 보관실 회의실 설거지 오케이 보관실 회의실 설거지 보관실이 아까 그 창고로 말하는 거죠? 보 회 설 보 회 설 보 회 설 이쪽은 오늘 갈 필요 없겠지 그럼? 아니지 설거지가 휴게실이니까 와야지 접시는 항상 같은 데 있네요 설거지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근데 분명 스팀 평점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갓겜의 평점이었는데 자 설거지 마쳤고요 그리고 보관실과 회의실 역시 언제나 회의감이 몰려든다는 회의실 회의실 쓰레기통 챙기고 그리고 보관실 나만 당할 수 없지? 설마 설마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으라고 자 보관실 오케이 좋습니다 다 챙겼고요 이제 뒷문으로 나가서 다시 하던대로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습니다 여기 뒤에 문 열려있는 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딱히 뭔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아직까진 버리고 버리고 좋습니다 여기로는 여전히 못 나가나? 어 왜 열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저길로 침입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 뒷문에 저 철창 뚫고 들어왔다 어? 어디서 울리는 거지? 회의실인가? 아니다 사무실인가 보다 이건가? 아닌데 어느 전화기? 안쪽인가? 어? 저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요거요거요거 뭐시무시 어? 도청 전화? 헬로? 어? 끊어버렸어 건방진 녀석이 신비한 전화 피험자는 짧은 전화 통화에 유인되었습니다 전원 꺼졌지만 전화기는 계속 켜져 있습니다 피험자도 이 사실을 알아차린 것으로 추정된다 뭐하는 거야? 사람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야? 대체 이게 뭔 실험이야 어? 다 했죠? 싹 다 했거든요? 퇴근... 하면 되는 건가? 이놈의 회사는 맨날 전기가 나가 허구한 날 그냥 전기가 그냥 픽하면 나가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러니까 경비 추가 근무 시킨다 그랬는데 안 봐도 되겠지? 어? 근데 퇴근이 안 된다 이럴 수가 이게 공포다 퇴근 불가 이것이 공포 아마 경비한테 한번 갔다 와야 되나 본데? 경비 아저씨 지금 정전됐어요 불 좀 복구해주세요 막 그래야 되나 본데? 경비 죽었나 본데요? 자 문이 닫혀있구요 핏자국이 어딘가로 연결되어 있어요? 창고로 핏자국이 이어져 있어 경비가 여기 끌려간 것 같아요 피험자는 생명이 위협을 두려워하며 쉬프트로 도망쳤다 쉬프트로 도망쳤다 아니 꼭 도망쳐야 돼? 도망쳐 이 게임 근데 어우 кап 이치 통 안가져. 전화하러 가야되나봐요. 아 그냥 도망치지 못 전화야. 그냥 도망쳐. 첫번째 퀄의 비속에. 도망치지 못해. 도망치지 못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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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나갔다. 아니. 나. 나. 나라. 오 드디어 그리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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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거야? 피험자의 죽음 대상은 위기 행위자와의 통화 도중 독립 시체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엔터티 기능 테스트를 계속하기 위해 에이전트를 배치하여 콜센터 직원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도록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약간 뭐 SCP같은 그런 느낌인가본데 뭐 정부기관 비밀정부기관에서 괴물들 키우고 막 그러는 피험자와 보안요원의 시체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현장은 추가 테스트를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독립체는 1996년 3월 24일에 현장으로 돌아왔다 다음은 오후 6시 3분에 발생한 간략한 영상입니다 엔터티의 행동과 능력은 나중에 논의될 것입니다 오잉? 어? 난동이 시작된다 천장공간을 이용하여 입구에 자리를 잡았다 첫번째 피해자 사망 후 전화선이 즉시 끊어졌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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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당했다 그런... 결말? 뭐지? 그래요 예 뭔가 조용하길래 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능력 테스트 결과 엔터티 기능 테스트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할 엔터티 분류를 허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량 사상자는 해고된 후 대량 총격을 저지른 애슐리 존슨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뉴스가 지역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디어 억제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엔터티 보고 너클 워커 2139 약간 이거 scp 쪽 그거 맞나 보네 위험 심각 어려움 중요 음 엔터티 위험 점수 어... 그... 그래요 예 이거 약간 점수가 높은 이유가 그 외에 scp 계열 게임이나 뭐 그런거는 우리 쪽에서는 우리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저는 좀 어... 뭐랄까 그렇게... 그 정도인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린 친구들은 scp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쪽 계열과 약간 이런 이야기 막 그런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그쪽에 점수를 많이 받았나본데 불필요한 패닉이나 간섭을 방지하려면 엄격한 운영 보안을 유지하고 일반 대중에게 이러한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간 scp의 관리자 측면에서 뭐 이야기 막 숨기고 계속해서 실험하고 약간 그런 내용을 담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scp... scp... 어... 아니 바르면 안되네 scp 계열 게임이라서 그래서 평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 놀라는 거는 좋았어요 저는 데뷔를 했기 때문에 놀라진 않았지만 마지막 깜돌은 좋았쓰 어... 그래요... 그래요... 예... 방금 말했던 대로 약간 scp라는 그...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어... 그런 계열의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아 뭐야 사이트로 연결되네 무슨 뭐 사진과 무슨 막 자료 같은 게 들어있는 다운로드 파일로 누르니까 연결이 되네요 뭐... 약간 설정 같은 거 scp 설정을 파고든 좀 그런 쪽에 매니아들을 많이 끌어들인 건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저로서는 scp 잘 몰라가지고 어... 그... 그래요... 그래요... 예... 뭐... 어... 평가 좋은 스팀 더... 랜캐스터 리크라이시스 앳컬센터였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